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과사 김동경입니다. 좋았던가입니다. 우리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많이 지치는 경우가 많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외웠던 것들에 대해서 A라고 내가 분명히 외웠던 그런데 그 단어가 지문에 나왔어. 형태는 비슷해. 그래서 A라고 해석을 했더니 해석이 틀려. 답도 틀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 머릿속에 왜곡된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가 두 개의 뜻이 있는 걸 알면 그거를 갖고 적용을 할 텐데 만약에 하나의 단어에 두 개의 다이어가 있을 때 자기는 하나만 알고 있어. 그럼 자기는 어떤 일이 있지? 아, 그렇지. 난 이 단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걸 적용했을 때 해석이 안 돼.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혼동어이라고 하는데 어? 자기가 이게 혼동어이라는 걸 알아. 그럼 다행이지. 그러면 독해 속에서 A도 넣어보고 B도 넣어보니까. 근데 머릿속에 혼동어의 개념이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A라는 단어가 있는데 B가 A인 줄 아는 거야. 해석을 했더니 해석 자체의 흐름이 바뀌지. 그럼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냐? 이리 와봐. 자, 보자. 여기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이 단어는 스페이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가 공간이야. 공간. 됐니? 그랬더니 하라. 여기 우리 사운드 변형법칙 기억니? stcxd stcxt 일단 듣기만 해. 처음 듣는 애들은 stcxd stcxd 봐봐. 그럼 C가 뭐로 바뀌었어? T로 바뀌고 E는 I로 바뀌었어. A에 대한 형용사. 얘는 직역이 돼. 공간에. 공간에. 근데 이 단어는 의역이 돼. 우리가 공간이 뚫렸대. 축구에서 공간이 났습니다. 그럼 뭐해? 넓은이라든지. 넓적한 넓은. 큼직한 넓적한. 의역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야. 뭐의 개념이다? 의역. 그럼 두 개를 헷갈려 있단 말이야. 근데 간단히 콩글리시 약간 이용하면 얘는 철자가 두 개고 얘는 철자가 세 개지. 청용사형이. 그러니까 철자가 조금 늘어나면 의역적 개념이라고 해주면 좋아. 근데 잘 들어. 왜곡된 기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뭐냐면 자기가 이런 두 개의 내용에 대한 바운더리를 알고 있다면 A와 B를 같이 넣어볼 텐데 자기 머릿속에는 얘를 알고 있어. 얘가 얘라고 생각하는 거야. 공간의. 됐어?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도키 자체가 조금은 어색해지지. 됐니? 자 옆으로 가볼게 한 번. 집중. 자 이 단어가 있다고 한 번 해볼게. 여러분 스페셜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고 스페셜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집중. 스페셜은 여러분 알고 있죠. 뜻이 뭐야? 특별한이야. 특별한. 이건 되게 좋은 뜻이다. 근데 얘는 무슨 뜻이냐면 봐라. 얘는 변형이 됐지. 철자가 조금 늘어났지. 얘는 허울 좋은이야. 어떤 차이점이 있니? 얘는 긍정이야. 얘는 부정이지. 잘 봐. 우리가 연예인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생활고가 있던 연예인분들이 있으셔서 어떤 분들은 조금 뭐라고 안 좋은 생각을 했던 적도 있잖아.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어떤 직업도 다 똑같아. 저 사람은 의사래. 그럼 이렇게 특별할 것 같은데 사실 병원이 잘 안 돌아가. 그럼 가난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럼 얘는 특별한이야. 그럼 얘는 허울 좋은이야. 얘는 부정적? 얘는 긍정적? 얘는 부정적인 거지. 어? 선생님. 좋았어. 가볼게. 그럼 얘가 제일 큰 건데. 잘 봐라. 우리가 사무실을 영어로 아피스라고 하지.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사무실이야.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어. 사무실. 얘는 공식적이냐. 공식적이야. 근데 이 단어가 아피스라는 영어 단어 과거에는 뭐냐면 밀실이라는 뜻도 있었어. 뭔지 알겠어? 밀실정치. 밀실회이.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냐면 잘 봐. 비공식적이냐. 그럼 뜻이 완전히 바뀌었지. 얘는 공식적이냐는 비공식적이잖아. 집중.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왜곡된 기억이 있어. 얘가 얘라고 생각하는 거야. 잘 봐. 얘가 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거꾸로 얘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곡된 기억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4등급 이하의 학생들 이런 걸 되게 힘들어.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잘 들어. 이것도 다 잡아줄 거야. 그런데 집중. 제가 부탁할 게 있어. 뭐냐면 우리 영린이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왜곡된 기억이 있단 말이야. 그걸 조심해야 돼. 그걸 지쳐하면 안 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파악을 해야지. 파악. 파악. 파악한 다음에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잘 들어. 불규칙적인 것들을 또 모으면 규칙적인 형태를 갖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도 다 끝에가 뭐가 있어. 의역적 개념은 OUS가 들어가 있지. 그리고 나서 뭐야. 계속 반복해야 돼. 됐니? 다시 한 번.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 이거를 뭐 해야 돼. 이해해야 되고 그걸 이걸 반복해서 암기해. 결국 암기지.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왜곡된 기억을 조심하는 게 되게 중요해. 4등급 이하 영린이 학생들은.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뭘 해야 돼.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뭘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치. 아직은 차근차근. 차근차근하는 작업을 해. 파악을 해주는. 선생님이 다 해주시면 안 돼요. 해줄 거야. 100% 해줄 거야. 알겠지? 조금만 기다려줘. 100% 해줄 거야. 근데 집중. 다시 한 번. 왜곡된 기억을 조심해라. 다시 한 번. 뭐를 조심해라. 시작. 왜곡된 기억을 조심해라. 옆으로 갑니다. 반복 한번 해볼까? 공간. 공간의 넓은. 얘는 뭐야. 특별한. 좋게 말하면 뭐가. 그냥 허울 좋은. 정반대일 때. 공식적인. 얘는 뭐야. 시작. 비공식적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되는 게 철자가 늘어날수록 의역적 개념. 불규칙기에서 합쳤더니 다 무관해. 규칙적 성향을 갖게 되는 거. 됐니? 좋았던. 자, 집중. 자, 우리 4등급 이하 영리인 학생들 부탁입니다. 아직은 파악을 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집중. 왜곡된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적이 잘 안 올라가는 건 그런 왜곡된 기억이 촘촘히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 깨야 됩니다. 여러분, 화이팅. 영리인, 화이팅. 좋았던. 자, 보자. 선생님이 지금 주가 촬영하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조금 예외적인 게 있어서 중요해서. 갑니다. 우리가 어저께 했던 게 뭐냐면 자, AL의 지격적 뉘앙스야. 얘는 영어로 뭐야? 시작. 공간의. 그렇지? 기억나지? 얘는 영어로 뭐야? 넓은. 그렇지. 얘는 영어로 뭐야? 시작. 특별한. 얘는 뭐야? 허울 좋은.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얘는 영어로 뭐야? 시작. 공식적인. 얘는 뭐야? 비공식적인. 자, 여기 봅니다. 얘가 영어로 인더스트리 산업의학. 왜냐하면 더스트가 먼지잖아, 먼지. 얘는 강조. 우리가 미세먼지 많은 지역이 뭐야? 공단이거든? 공업지역. 공업. 이 공업이란 말이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니까 산업으로 바뀌지. 산업역구는 어떤이에요? 하나, 둘, 셋. 이걸 업으로 해야 돼. 뜻이 말이야. 금면하지. 금면. 선생님도 이걸 업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면하단 말이야. 언제나 새벽 몇 시에 일어난다? 그렇지. 6시 반에 일어난다는 거. 수업이 7시 반에 시작이야. 옆으로 갑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봐봐. 얘가 영어로 산업의야. 그대로 산업의. 얘는 얘를 봐라. 금면한. 얘는 산업의, 얘는 금면한. 그렇지? 의역적 개념 좀 더. 옆으로 갑니다. 임페리얼. PR은 어느 나라야? 페르시아 제국이야. 얘가 제국의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제국의. 얘는 제국의 사람이야. 대형 제국, 미 제국, 일본 제국, 독일 제국. 거만하지. 얘는 거만하지. 그래서 그럼 이렇게 이 정도가. 자, AL의 직역, OE에서 형용사. 의역의 개념. 그래서 철자가 좀 더 길면 길수록 의역적 개념이라고 그랬지. 예외가 있어. 옆으로 갑니다. 이거 때문에 하나 주는 거야. 이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버츄럴 헬멧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오락실에 딱 끼는 거. 버츄럴 헬멧. 막 돈 내면 비싸. 3천 원 이상 넣어야 돼. 막 이런 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 구하는 게 있어. 아이고. 아이고, 고양아 일로 와. 막 이러면서. 그게 버츄럴 헬멧이거든. 그 얘가 뭐냐면 가상현실 게임이야. 가상현실 게임. 그래서 얘가 가상의야. 가상의. 그래서 얘가 가상현실이야. 이게 가짜 같은 진짜야. 진짜 같은 가짜야. 진짜 같은 가짜지. 가상의라는 뜻과 가상의. 그 실자사료. 시작. 현실, 실질적. 실질적인이라는 뜻이 있어. 실질적인, 실체적인. 왜냐면 진짜 같은 가상이니까. 그래서 가상과 실제가 같이 혼용될 수가 있는 거야. 가상현실을 생각해. 집중. 그럼 얘는 뭐냐면 원래는 봐라. 버츄럴 한 영어 단어가 미덕이거든. 미덕. 미덕. 그러면서 봐봐. OES가 들으면서 얘를 빠지지. 사운드 변형법칙. IAY. 생략될 것 좀 생략되는 거야. 봐봐. 미덕이야 얘가. 미덕. 미덕이야. 됐니?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더 의역인 거지. 그럼 선생님 이거의 정확한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잘 봐. VICE가 영어로 악이지. 버츄는 선이야. 선. 선덕여. 덕자를 살려줘. 미덕의. 덕을 베푸니까 선을 베푸는 거니까. 그럼 이건 웨스트, 이스트, 반이어야지. 철자 같은 단어잖아. R자 생략 사운드. C가 T로 바뀐 거고 빠진 거고. 그게 같은 거지. 결국엔. 그런데 잘 들어. 우리가 나한테 누가 덕을 베푼대. 누가 나한테 덕을 베푼대.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서 덕을 베푸는 걸까? 아니면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 기대하는 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덕을 베푸는 게 가짜라는 거야. 결국 가짜. 그래서 그 단어의 뉘앙스가 있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와 같은 비슷한 배경의 단어가 있습니까?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는다. 집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나랑 배웠던. affect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가 영향을 미치다야. 됐니? 여장을. 내가 정말 영향을 미쳐. 애정이 있다. 애정이 있어. 됐어? 근데 남들이 나보고 가식을 떤대. 그래서 얘가 가식을 떨다. 그럼 가짜지. 애정이 가짜잖아. 애정이 뭐야? 덕이지. 근데 같은 배경인 거야.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는다. 영향을 미치다. 뜻이 뭐야? 애정이 있다. 알고 보니까 가식을 떨다. 잘 봐. 얘가 미덕이야. 알고 보니까 가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바라는 게 있겠지. 그냥 나에게 선물을 줬겠다? 뭐 이러면 떵. 그거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자, AL은 뭐가 돼? 직역적 뉘앙스. OES는 의역적 뉘앙스였는데 요거만 바뀐 거야. 다시 한번 버츄얼 헬멧 생각해. 뜻이 뭐야? 가상현실. 가짜의 실체적인.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 버츄얼스는 무슨 뜻이다? 시작. 미덕의. 얘가 직역이고 얘가 의역이었다라는 거. 알겠니? 요거 예외적인 게 있어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붙였어.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오늘의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